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촛불 꿈은 밝음과 어둠, 희망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꿈 속의 촛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나타내거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촛불의 밝기, 색, 상태에 따라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달라짐으로 촛불 꿈은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촛불은 작은 빛이지만, 어둠 속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꿈에서 촛불이 나타날 때,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나 소망, 혹은 삶의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촛불은 희망의 불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의 마음이 촛불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현재 꿈을 꾸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촛불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희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촛불은 정적이고 고요한 빛을 통해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성찰하고 싶을 때, 혹은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싶을 때 촛불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촛불은 불안정한 불꽃이 쉽게 꺼질 수 있는 속성 때문에 삶의 덧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불안감이나 상실의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촛불이 밝게 빛나는 꿈은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를 극복할 힘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며, 주변으로부터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꿈은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촛불이 꺼지는 꿈은 걱정과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나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 꿈을 통해 현실에서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촛불이 나타나는 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촛불 하나하나가 인간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꿈속의 촛불이 밝고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다면, 이는 현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며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촛불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다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색깔은 꿈의 의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촛불은 열정과 사랑을, 파란색 촛불은 평화와 치유를, 흰색 촛불은 순수함과 새로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촛불의 색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감정상태나 상황을 반영하며, 촛불의 색에 따라 꿈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밝게 빛나는 촛불을 본 학생 한 학생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촛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꿈 속에서 촛불이 매우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꿈은 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촛불이 꺼지는 꿈을 꾼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에서 촛불이 서서히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꿈 속에서 촛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음을 암시했으며, 이후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다양한 색의 촛불을 본 예술가 예술을 아는 한 사람은 꿈 속에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촛불을 보았습니다. 그는 현재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에게 각 프로젝트가 서로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각 색상의 촛불은 각 프로젝트의 특성을 상징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각기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차별화된 접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여러 개의 촛불을 본 사업가 한 사업가는 꿈에서 여러 개의 촛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안정적임을 암시했습니다. 꿈 속에서 여러 개의 촛불이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던 모습은 그에게 관계의 중요성과 사람들과의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촛불만 빨갛게 보이는 꿈 이 꿈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재물이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꿈입니다. 교회 등 재단에 많은 촛불이 켜져 있는 꿈 이 꿈은 진행 중인 일에서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의지대로 초에 불을 켜는 촛불 꿈 이 꿈은 나의 의지가 반영이라도 되듯이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 등이 솔솔 잘 풀리고 번창하게 될 꿈입니다. 내가 양초에 불을 켜는 꿈 양초에 불은 켠다는 것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많은 구리 촛불이 켜져 있는 꿈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보는 꿈 이 꿈은 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꿈입니다. 방안의 촛불이 환히 밝혀져 있는 꿈 사업이나 소원이 마음 먹은 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은심이 해소됨 방안을 촛불로 밝히는 촛불 꿈 현재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희망적이라는 뜻의 꿈입니다. 수많은 구리 촛대에 촛불이 켜져 있는 꿈 이 꿈은 꾸준히 노력한 결과나 대가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양초가 넘어지는 꿈 양초가 넘어지는 꿈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현재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양초를 들고 있는 꿈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인연이었지만 지금은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의미의 꿈입니다. 양초의 불이 꺼지는 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저절하게 된다는 의미의 꿈입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가 있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꿈입니다. 양초의 불이 타오르는 꿈 지휘 상승하게 되는 꿈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될 꿈입니다. 도움을 통해 지휘가 상승하는 꿈입니다. 꿈 속에서 불꽃이 활을 타오를수록 더 좋은 의미입니다. 어두운 방이나 동굴 지하실을 촛불로 살피는 꿈 어두운 방이나 동굴 지하실을 촛불로 살핍니다. 이 꿈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비밀을 알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집안의 촛불을 여러 개 켜놓고 불을 밝히는 꿈 종교의식이나 부처, 주상님께 안뜩고사를 지내면 확실히 큰 복을 받게 된다. 경사, 재물, 돈, 기쁜 소식, 행제, 잔치, 기도, 소화성취 등의 길조이다. 집안을 여러 개의 촛불로 밝힌 꿈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행제수가 들어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초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꿈 은인, 협조자 등을 만날 일이 있게 될 꿈입니다. 촛불 끄는 꿈 환경이 악화되거나 희망이 사라지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풀어서 껐다면 다른 사람과 시비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촛불이 타다 꺼지는 꿈 이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 촛불 불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꿈 예쁜 딸아이를 낳게 될 태몽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 시위를 하는 꿈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여 민주사회를 이룩한다. 총회, 파티, 회식, 잔치, 모임 등이 있다. 촛불 앞에서 기도를 하는 꿈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 잔치로 분위기가 황홀한 꿈 신의 조화와 가오로 사람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랑과 행복을 살포시 않는다. 소망, 기원, 행운의 촛불을 켠다. 재수, 대통하다. 촛불의 화상을 당하는 촛불 꿈 촛불의 화상을 당합니다. 이 촛불 꿈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꿈 협조자, 은인 등을 만나 일이 잘 추진이 될 징조의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모하는 일을 그리워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들고 앉아 있는 꿈 당신은 사랑과 행복을 위해 신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 마음이 편안하고 재물과 돈이 풍족해진다. 재수, 대통,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 촛불을 들고 어두운 곳을 살피는 꿈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바라보는 촛불 꿈 근심 걱정거리들이 서서히 풀리게 된다는 꿈으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촛불 꿈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기도 하고 합격을 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본 꿈 만사가 순조로우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태몽일 경우에는 총명한 아기를 인퇴할 길몽이다. 촛불을 손에 들고 있는 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장거리 등 멀리 떨어져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상태를 의미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끈 꿈 다른 사람과 시비나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촛불을 켜들고 어두운 방이나 굴 지하실 등을 살피는 꿈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남의 비밀을 캐넬 일이 있게 된다. 촛불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꿈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장애물 없이 술술 잘 풀릴 것이고 애인이 없다면 애인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촛불이 넘어지는 촛불 꿈 실수가 작거나 실적이 저조해지는 등 그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꿈입니다. 촛불이 밝고 환하게 비치는 꿈 종교와 신앙심이 두터워진다.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한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여 소화성취한다.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 촛불이 켜진 사찰 교회 등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기대했던 만큼 큰 목적을 이루고 재물과 이권이 늘어나는 등 기쁨이 따를 징조다. 촛불이 타는 꿈 좋은 소식이 올 징조의 꿈 촛불이 타다 꺼지는 꿈 이래서 뭔가 중요한 일을 빠뜨리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기다리는 소식이 표현하다. 처음에는 길하다가 끝에 가서는 불길하게 된다. 촛불이 환하고 밝게 비치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작은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촛불 잔치로 분위기가 좋은 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 재산과 재물이 상승하게 되는 꿈입니다.